여러분! 우리 딥스콜트가 뮤지컬을 해요! 띠띠옥 어디서? 구로 아트맬리 예술극장에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완전 재밌을 거니까 식구들! 많이 돌아와! 이 물총으로 누굴 맞추지? 일단 여기에 숨겨놓고 맞춰야겠다 재밌겠다 누가 왜 쳐다보는 거 같지? 아닌가? 뭐? 분명 뭐가 지나갔는데? 야무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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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그거 뭐야? 어? 아무것도 아니야! 근데 방금 야무생이 뒤에 누구 있지 않았어? 어? 내 뒤에? 야무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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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여삿! 야무생! 감독님! 히! 야무생! 야무생! 내가. emed ciudad. 연락. 아유. 맞判älle. 어이such. 쓸 FEAD 나. 진. 이게. 야 내가 너 책임질게 우리가 꼭 너 사람 만들어줄게 진짜지? 징징이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거든 감동이야 날 사람 만들어준다더니 거짓말을 해? 이제 99개의 간을 먹었으니 한 개의 간만 먹으면 난 사람이 된다 각오해라 금식학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? 토리토스 나 초치지 마쓰메 뭐야? 양말에 껌 붙었잖아 맛있겠는데? 오랜만이구만 너는 그때 그 구미야? 이 냄새 나는 거 좀 치워 날 기억하는구만 냄새나고 더러운 팔가락 쌤? 기억이 왜 또 온 거야? 설마 내 간을 먹으려고? 이 간은 더러워서 안 먹어 네 학생들의 깨끗한 간이라면 모를까? 매혹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인님 그래 나의 노예 발가락아 나를 극시광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렴 네 주인님 그건 두고 가 그건 두고 가 두고 이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넌 누구냐? 넌 또 뭐야? 급시광 학생은 아닌 거 같은데? 난 무괭남이다 너는 구미오라는 생물이로군 그래 내가 구미오 알이다 그래서 날 어떻게 할 계획이지? 계획은 없다 침입자를 처치할 뿐 니가 날 이길 수 있을까? 매혹 후 난 감정은 없다 매혹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?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뭐야? 간이 아니라 건전지였어?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잖아 아휴 진짜 구독 좋아요 완성 이걸 누구한테 써먹지? 얌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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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생글아 생글아 이 선물 너 가질래? 어? 진짜? 왜? 아이 친구들이 왜가 어딨어 이 선물 너 가져 우와 감동이다 얌생아 고맙다요 싱글 싱글 열어봐도 돼? 블록 쏟지 않았어 얌생이다 걸리면 죽는다 디바바바 야기바바 나름바바 디바바바 어떤 색 립스틱을 바를까? 몰라 어떤 색 립스틱을 발라도 예쁠 거지만 그래도 이호생 밝은 톤의 립스틱이 더 잘 어울리지 얼굴도 하얘 보이고 그치?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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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 호텔 누구야? 니 간 빼먹으러 온 도미오지? 도미오? 어? 살려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될 거 같아 난 간을 먹고 사람이 돼야 하거든 잠깐! 왜? 내 기존에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? 제발 내 죽기 전 소원이야 아 뭔데 빨리 해봐 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이게 뭐야? 이거 아디아디 챌린지라고 요즘 엄청 유행하는 건데 너도 해볼래? 나? 응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왜 나도 숨겨둬 어? 너 대전의 그 알이? 하하하하 얌생아 넌 나 알지? 아이 당연히 알지 우리 친구하기로 했었잖아 친구는 무슨 너 먼저 잡아 먹어야겠다 아 왜이래 왜이래 오 신기해 저야 아름다움 주인님 시키는대로 다 알겠습니다 제발 저야랑 다녀주세요 제발 이게 얘 뭐야? 난 얘한테 매옥을 쓴 적이 없는데 얘를 원래 아무 여자한테나 다 매옥대 아린호는 나만의 선물이야 닥쳐 진짜 야 얘 너무 부담스럽다 새꾸나가 새꾸나가 야 생이 너 일로와봐 아 뭐야 생글이 나 얜 또 뭐야 잘 됐네 니 칸도 내가 빗겨 야 너 진짜 죽는다 아 생글이 나 꿈이요를 진짜 시켰어 가만해 아이 꿈이요 다행 어? 꿈이요? 야 꿈이요 다행 야 꿈이요 다행 야 야 가만히 주지 않겠다 캬 아 아 뭐야 학교에 왜 갑자기 구미요가 나와 예전에 진승이라는 애랑 친하게 지냈던 애야 내가 급시강 찐팬으로서 기억하는데 근데 저 아리라는 애는 이미 급시강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끝나지 않았어? 아마 인간이 되지 못해서 화가 난 것 같아 지금 아리는 99명의 간을 먹었는데 한 사람의 간만 더 먹으면 사람이 되거든 아 어쨌든 우린 간을 먹으려고 저 난리라는 거잖아 이제 어떡해 아기만 그 시간이야 간만 어? 빨리 갈래 빨리 갈래 빨리 갈래 빨리 나만 좀 잡아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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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행남도 구미요한테 당했었다고요? 무게행남도 구미요한테 당했었다고요? 아.. 어쩌지? 이러다가 전부 다 간을 뺏기겠다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? 구미요가 사람이 간을 먹지 않고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말이야 있다 어! 정말야? 어! 대박 구미요가 사람이 간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무게행남은 모르는 지식이 없나봐 어! 그러면 혹시 제가 배우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? 있다 우와! 오! 그럼 제가 남자친구 만드는 방법도 있겠네요? 어? 시스템 오류! 시스템 오류! 아이씨 아이씨 아! 딱 다 나와 딱 다 부셔가지고 고무사이 답답하게! 이야! 아아악! 아아악!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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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AND 나이 어? 오호, 토끼로구나. 배고픈데 잘 된다. 저 토끼 간이라도 먹어서 괜찮아야겠어. 아, 깜짝이야. 너의 간을 순순히 나에게 내놓거라. 어, 저는 지금 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어, 왜? 어, 집에 있습니다, 간이. 간이 집에 있다고? 너 집이 어딘데? 어, 토끼 특별시 토끼동 토끼구리요. 어? 잠깐만. 토끼구리... 아, 10분 정도 거리는구나. 그래, 그래. 알겠어. 빨리 갔다 와. 히히히, 빠보, 빠보! 영왕이 너 섣다니? 구려다 성내! 아,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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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리찌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어쨌든 안 걸렸다. 역시나 럭키보! 깡통, 깡통, 토끼 가이! 어디서 있나? 내가どう 해, 아휴? 아휴... 하하... 정말... 토끼 녀석 딸이한테 속다니... 어허... 열 받아! 하... 그나저나... 하이... 급식항 패밀린 어디 간 거야. 볼지가 않네? 아... 이제 간 하나만 더 먹으면 사람이 되는데... 하이 도대체... 하이 도대체... 어디 간 거야, 정말? 아니야, 아니야! 하하하... 제발로 찾아왔구만? 누구의 간을 먼저 먹어줄까? 아... 어느 건... 아 잠깐! 네가 사람 간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왔어 거짓말 진짜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100일 동안 구미호인 걸 들키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대 사실이야? 그래!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해서 100일 동안 구미호인 걸 들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 또 제발 우리가 먹지마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믿어볼게 그런데 너희들 날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난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이제부터 아리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친구? 응! 그래야 너가 우리를 안 잡아먹으니까 야! 뭐라는 거야! 그래야 내가 구미호인 여자친구가 생기지 어? 구미호인아 뭐래? 너랑 친구가 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얘들아 앞으로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되자 좋아! 좋아! 잠깐! 그런데 아리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? 혹시 이런 사람은 어때? 누구? 너의 간을 먹어주마! 미안해! 미안해! 간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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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